한참 해도 되지? 이 친구들 이제 그냥 말씀 좀 싸. 이 친구가 왜 이럴까? 왜 이럴까? 이 친구가 왜 이럴까? 이 친구가 왜 이럴까? 이 친구가 왜 이럴까? 승인 없는 거지. 내 친구가 왜 이럴까? 너 사실 실시간을 잘 만들지 못해. 너는 어떻게 될까? 너는 왜 이럴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